안녕하세요.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회의 참가자 마케팅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7P, 4C 그리고 프로모션 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 예상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들을 아마도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참가자라는 어떤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마케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광고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가격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마케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는 마케팅 활동들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면 사피라는 말을 흔히 얘기들을 하는데요. 프로덕트라는 제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라이스의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의 촉진 그리고 플레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유통에 대한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모든 기업에서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그 책정된 가격을 우리가 잘 팔기 위해서 촉진 수단들을 동원해서 광고라든지 판매 촉진 같은 그러한 촉진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공장에서부터 소비자한테 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마케팅 믹스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포지셔닝을 얘기할 때 차별화라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도 경쟁자와 우리가 다른 것, 경쟁자와 우리가 차별화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있어서 사피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상품이나 가격, 유통, 프로모션 모두가 해당될 텐데요. 회의에 있어서 마케팅이 가지는 의미라고 한다면 참가자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러한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참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품이라고 한다면 회의의 주체자라든지 참가자의 욕구에 맞는 그러한 회의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상품이라고 한다면 핸드폰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비스 산업에서의 상품은 일반 기업에서의 상품과는 또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회의라든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눈에 보이는 상품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상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상품이라고 한다면 회의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또는 주제 강연이라든지 어떤 분과 회의라든지 연회 또는 사교 행사 이런 관광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회의에 있어서는 어떤 상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준비할 때 이러한 상품들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돈을 지불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가격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회의에 있어서도 가격이라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어떤 회의 참가 등록비라든지 아니면 부대 행사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어떤 참가비라든지 또는 회의를 하고 나서 포스트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때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관광 비용이라든지 또는 전시회를 우리가 참가를 할 때 전시회에 가는 입장료 같은 것들이 회의에 있어서는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 전략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가라든지 공급량 그리고 어떤 가격 이러한 것들의 관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작게 들면서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도 최대의 어떤 이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적의 어떤 관계를 탐색해서 이러한 가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들이 회의에 참가를 조금 독려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지불한 것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잘 설정해야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까 말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촉진인데요. 촉진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촉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매체라든지 또는 인쇄물의 어떤 매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모든 촉진 활동들을 우리는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촉진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광고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인적 자원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촉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촉진 활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고객들한테 마케팅 믹스의 어떤 다른 요소인 상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어떤 수요 욕구를 조금 더 주의를 한계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는 촉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통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고 그게 도매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을 통하고 소매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회의에 있어서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러 사람이 갈 수도 없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최도시의 어떤 입지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컨벤션 개최지하고 개최시설, 등록방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회의 어떤 주체자, 회의를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주체자와 회의에 참가하는 고객들 그 사이에 역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회의에 있어서는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유통이라는 것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공장을 거쳐서 도매, 소매 고객한테 오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객이 상품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 것이 일반 제품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유통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과 유통의 개념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이 상품이 있는 곳에까지 오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시설, 회의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의 시설까지에 올 수 있는 접근성, 교통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회의에서는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자를 상품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성이라는 것이 회의에서는 유통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과의 어떤 그런 연계성 이러한 것들이 회의에서 있어서의 어떤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가자와 주최자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NTO라든지 컨벤션 뷰로라든지 PCO라든지 여행사, 교통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들 또한 참가자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 그리고 교통편 이러한 것들이 유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믹스 요인을 얘기할 때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네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회의라는 어떤 서비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어떤 믹스 요인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 4P는 물론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고요. 이 4P에 더해서 3P라는 세 개의 P를 더 더해서 일반 제품과는 다른 마케팅 믹스 요인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3P 해서 7개의 마케팅 믹스 요인을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People,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의에서 인적 자원은 회의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는 그러한 제조 산업에서보다 사람들의 의존하는 그러한 인적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회의에 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는 준비하는 그런 운영 조직이나 주최자 이러한 사람들이 회의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마케팅 믹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기업에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고 그 인재들이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않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그러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처럼 회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참가자나 운영 조직 그리고 주최자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 조직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경험이 많은 운영자를 데려오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고객 관리라는 어떤 최우선 가치에 맞추어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서부터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회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상품을 사용해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참가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가고 얼만큼 만족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정에 있어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의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증거는 말 그대로 내부 또는 외부의 어떤 모든 실물 환경들을 우리는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조금 예로 들어보자면 호텔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산업이라서 눈에 보이는 상품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들도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호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음식이 나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사원들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레스토랑을 들어설 때 어떤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우리 호텔 레스토랑에 왔을 때 또는 호텔 로비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 로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로비가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호텔에 딱 발을 디뎠을 때 처음 마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장소에서 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에 있어서는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는 어떤 것을 쓰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물리적 증거가 회의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복장, 복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화려하고 예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또는 참가하는 고객들에게 호감 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느냐 하는 것들이 직원 복장이라든지 서비스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도 회의에 있어서는 마케팅 믹스 요인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유형 서비스 제품의 포장 상태라든지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회의 홍보를 위한 판촉물이라든지 회의 장소 인테리어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참가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일곱 가지 그런 마케팅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통합하고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고 조금 더 성공적인 회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서 금방 얘기했던 4P 또는 플러스 3P에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7P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모든 기업이나 서비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의 어떤 목표, 경영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고객 중심의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고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게 활용을 하고 고객 중심의 전략을 수립한다고 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서 4P하고는 또 다른 4C라는 요소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라는 그런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할 때 좀 더 고객과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고객 중심의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4C라는 요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4P 또는 7P와 서로서로 매칭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C 중에 첫 번째가 고객 가치라는 건데요. 현대의 고객은 자신들의 어떤 가치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신비, 가성비 말고 요즘은 가신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얘기가 여기 고객 가치라는 것들을 조금 대변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고객들은 돈을 얼마를 주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하지만 나한테 그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또는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면 그것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어떤 가치 또는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객 가치가 어떠한가 그러면 참가자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때 회의에 대해서 조금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객 가치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비용인데요. 단순히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구매 가격 외에도 요즘은 이러한 것들을 처분할 때 드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라든지 환불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비용 이슈, 왜 이렇게 환불하는데 돈을 왜 줘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비용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매뉴얼들을 갖추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제품이라든지 또는 그 서비스로의 접근이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비단 회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고객들은 그 물건을 쉽게 구입하기를 원하고 또는 그곳에까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쉽게 찾아가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회의 같은 경우나 이러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고객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장소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는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다면 고객들의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해외에서 참가하는 그런 참가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 시간이 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항에서 내려서 회의장까지 오는데 조금 더 편하게 오는 환경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해외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비행 시간이 짧으면 더 좋아할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회의장까지 오는 길이라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성들을 생각을 한다면 회의의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회의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촉진 활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의 고객들은 일방향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쌍홍방향 서로 간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어떤 긍정적인 상호관계 그러한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의에 참가하고 올해 참가하고 내년에 참가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활용한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4P와 4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요즘은 물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고객들한테 다가갈 때 이성적인 측면에 호소하기도 하고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기도 한다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어떤 촉진 활동들을 할 때 그러한 감성적인 요소들을 조금 가미한다거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감성적인 요소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수립을 한다면 조금 더 마케팅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감성적인 요소를 마케팅 믹스 4.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쉽게 말하면 구전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전도사 하면 떠오른 것이 교회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거기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사가 만약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만족을 했다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잠재 참가자들에게 갔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좋았어.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회의야. 라고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석자가 만족을 해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가 바로 전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파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파할 정도면 그러한 고객들은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 행동, 행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충성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충성 고객들의 구전 효과를 통해서 참가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참가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도 광고를 하기도 하고 판매 촉진을 하기도 하고 방문을 해서 사람이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업에서 원하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러한 구전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러한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도 보면 상품평을 남겨놓는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구전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상품평들이 좋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회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전 효과라는 것이 참가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끼게 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참가자들은 회의에 그런 열정적인 호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정이 많은 고객, 열정 있는 고객이 많은 기업일수록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충성 고객이 많아지고 그러한 충성 고객은 분명히 이러한 회의에 또는 기업에 열정적인 호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라는 것들이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것도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척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도사 같은 경우도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성 고객이 많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애플을 떠올린다면 그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충성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도사나 열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만큼 더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것이 고객의 우선 가치를 두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느껴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 그렇게 메모리라는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체험이라는 것이 좀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도 자칫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이지만 거기에서 감성적인 어떤 서비스를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관광,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감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는 회의 중간중간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라도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회의를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만족도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또는 이러한 체험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의 컨벤션 참가하기 위해 컨벤션 주체를 하는데 홍콩에서 주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렌즈를 너무 오래 끼고 있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팠는데 그날따라 또 일요일이라서 병원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콩 쪽에서 어떤 주체자의 대표가 본인이 자주 가는 의사한테 전화를 걸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눈이 아팠던 것들을 치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체험들이 그 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도 홍콩이라고 나는 단어를 들으면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 병원을 데려가 주셨던 그 주체측 운영자가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회의를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교환입니다. 회의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대감이 높이고 그러한 것들이 향후 충성 고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회의에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회의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어떤 방향들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용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케팅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4P 중에 프로모션 촉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어원은 라틴어 프로무브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말이고 무브라는 말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회의를 참가하는 행동을 이끌 수 있게 행동 쪽으로 오라고 직진하라는 얘기겠죠. 속된 말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회의로 직진하세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활동들이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러한 구매 동기를 조금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 그 방향성은 우리 회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 방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적 판매라든지 광고라든지 퍼블리시티라든지 이러한 고객의 구매를 자극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협의에 있어서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하는 프로모션이라고 한다면 가격을 할인해주든가 또는 어떤 물건을 좀 구매하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로 해서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좀 전에 사피할 때의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촉진 활동들을 다 얘기하는 프로모션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판매 촉진이라는 것이겠죠. 쿠폰을 준다든지 가격을 할인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판매 촉진 활동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판매부터 시작해서 광고, 홍보 이러한 모든 활동들 심지어 온라인 프로모션까지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프로모션 계획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모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판매 촉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촉진 수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믹스는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믹스시켰다는 것처럼 프로모션 믹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PR, 이러한 모든 프로모션의 화해 활동들을 일관되고 통일된 활동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흔히 말한 이런 4P로 이루어지고요. 그 P 중에서 프로모션은 광고, PR, 인적 판매, 그 다음에 DM, 세일즈 프로모션 또는 인터넷 마케팅 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스폰서십이라든지 PPL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촉진 수단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촉진 수단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프로모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모션 믹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략들 중에 하나가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는 말 그대로 압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구매자들을 설득을 해서 즉각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푸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시 전략은 세일즈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푸시 전략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사러 갔을 때 나는 A라는 회사의 커피를 좋아하고 그것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사러 갔더니 B라는 회사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텀블러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커피를 사러 갔지만 B라는 커피를 사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아 나 이거 사은품 줄 테니까 꼭 사라고 푸시한다라는 의미에서 푸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푸시 전략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런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풀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이 나한테 오도록 당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업이 구매자를 자극해서 구매 욕구가 소비자들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풀 전략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을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고를 본다고 우리가 바로 물건을 사러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다만 그것을 보고 저러한 것이 있었네 다음에 내가 구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는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겠죠. 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이런 제품 있어요 하고 알려야지 많이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구매할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구매를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프로모션 도구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고, 홍보, 공중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PR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 인적 판매, DM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들은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인터넷 광고, 5개 광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공중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언론관계나 사원관계, 주주관계 이전 강의에서 회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관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 있고요.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프로모션 믹스 요소 중에 하나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5개의 광고도 광고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듣고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도 광고라고 할 수 있죠.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수많은 광고들을 보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SNS를 활동을 할 때도 광고들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색했던 그러한 카테고리들을 거기에서 알고리즘으로 알아내서 내가 SNS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그러한 광고들이 나타나게 만들 정도로 광고라는 것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소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라든가 제품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된 어떤 주체라든가 후원 조직에 의해서 돈을 내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라는 것은 촉진수단이긴 하지만 기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광고라는 것은 지금 바로 사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어떤 이미지들을 조금 심어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콘티를 짠다거나 할 때도 그런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제한된 참가자가 참석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특정 다수 회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한테까지 광고의 어떤 비용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한된 참가자가 참석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경우들도 있고요. 정보의 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15초, 30초 내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광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구매를 하세요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고객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저런 어떤 5개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품을 회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구매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는 공중과의 어떤 관계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PR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공중관계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언론 관계라든지 사회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인적 매체, 인쇄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우리 기업의 어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홍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가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메시지의 양 조절이라든지 게재 횟수가 조금 제한된다거나 표현 방법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회의 참가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모든 관계를 마케팅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또는 마케팅 담장자가 그런 모든 관계를 다 통제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 유치 마케팅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PR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PR이나 광고는 둘 다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을 설득함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심어주고 차후에 구매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이 비슷한 점이기는 하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PR이라는 것은 비용이 광고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광고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홍보의 원칙 중에서 진실성과 신뢰성의 원칙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처럼 홍보라는 것들은 광고보다 훨씬 객관성을 조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와 다른 차이점이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즉각적인 판매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제공하는 동안은 즉각적인 판매 증가가 가능하고 광고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광고에 비해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 측정이 굉장히 용이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사은품 같은 것들을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은품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거는 이 가격이 커피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광고는 많이 하기는 하지만 판매 촉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잘 볼 수가 없겠죠. 사은품을 준다든가 원 플러스 원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촉진은 경쟁사에서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A라는 커피 회사에서 텀블러 사은품을 내놨는데 하루 이틀 뒤면 B라는 커피 회사에서도 사은품 붙여서 팔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하는 것이 있고 중간상한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비자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져갈 때 그렇게 사은품 같은 쿠폰 같은 것들을 받아가는 경우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중간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중간 유통하는 데 있어서 10개 팔아주면 내가 하나는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내 거 좀 더 많이 팔아줘. 그러면 중간상은 10개의 상품을 지급하지만 11개의 상품을 가져가서 11개의 상품을 팔면 그 하나의 상품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중간상 지향적인 판매 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은 조금 더 광고나 홍보보다는 구매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인적 판매인데요. 인적 판매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구두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겠죠. 홍보나 광고나 판매 촉진 같은 경우가 비인적 매체라고 한다면 인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적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은 우리가 참가자 프로모션을 하면서 온라인 프로모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촉진 활동들도 많기는 하지만 온라인 촉진 활동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디지털이라는 또는 SNS라는 이러한 온라인 사항의 어떤 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프로모션들이 점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지금은 그러한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넘쳐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온라인 프로모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대부분이 구성해놓고 있죠.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개최하고 나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어떤 참가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핵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의 개최 전에는 회의 일시나 장소, 스케줄 이런 회의 전반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연사가 확정되면 그러한 확정된 연사를 공개하든지 또는 이벤트 같은 그런 업데이트 내용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는 홈페이지에 우선은 공식적으로 물론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이나 DM들을 통해서 사후에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DM을 통해서도 하지만 회의가 종료하고 나면 바로 참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공식적이고 빠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홈페이지에 개최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는 이전에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들을 공유해주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회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 결과라든가 어떤 참가자가 몇 명이 왔고 하는 그러한 공식 기록물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어떤 공식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참가자 명당뿐만이 아니라 회의에서 어떤 활동에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특히나 기조 연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명인사가 했던 연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상들이 공식 기록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뉴스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기 전부터 개최하고 나서까지 지속적으로 또는 개최하지 않는 중간 중간에도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발송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레터라는 것들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모든 등록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겠죠. 회의 준비 기간에 따라서 상의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가 진행되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뉴스레터에 담아서 발송해주는 것이 좋고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대할 때와 임팩트 있는 한마디의 어떤 정보를 대할 때 각인되거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뉴스레터는 많은 정보들을 품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웹디자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헤드라인 같은 그러한 주제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의 오픈율들을 체크하면서 미진한 경우에는 텔레마케팅으로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뉴스레터를 발송을 할 때 보통은 온라인으로 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하다 보니까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검색 엔진이랑 배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프로모션을 할 때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키워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마다 검색 키워드의 어떤 상위 랭크 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별로 어떻게 하면 상위 랭크 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인자격증 완전 정복이라는 키워드로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그림이 여러분한테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내용과 네이버에서 랭크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별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것인가 랭크를 연구하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만들고 그 전략에 따라서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배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너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그런 공동 프로모션이 가능한 대상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알리는 기능이기는 한데요. 예상 참가자에 있던 이용 빈도가 높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언론사 어떤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와 접촉을 하고 거기에 배너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너를 올리거나 키워드를 할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치든 들에 의해서 좀 자발적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싶을 때는 이러한 온라인 이벤트들을 또 기획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방법에 따라서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행사에 대한 홍보로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온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를 좀 전에 제가 공인 자격증 완전 정복을 했으니까 해시태그를 공인 자격증 완전 정복이라고 내치들한테 블로그에 다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몇 명에게 우리가 상품권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혜택들을 제공한다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한다면 개인 블로그에서 그러한 이벤트를 시행을 하면서 그 개인 블로그 이웃들에게 이러한 회의를 알릴 수 있는 홍보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NS 마케팅이라는 것이 또 있겠죠. 그래서 SNS 마케팅은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회의를 알리고 참가자를 유도하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활동인데요. 대부분 어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그러한 회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채널을 오픈해서 페이지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지자체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회의도 마찬가지로 회의 이름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정보들을 올려주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러한 키워드들을 달아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의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개최하는 이 회의라는 이름을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NS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회수라든가 페이지 미리 보기라든가 좋아요 횟수라든가 아니면 게시물을 본 사람 수 아니면 페이지를 추천한 횟수 거기에 공유, 구독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 SNS 마케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 마케팅에 이러한 SNS 마케팅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DM 광고도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화 등의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는데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방문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인적 판매와 같은 그러한 쌍방향 매체의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은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떤 프로모션에서 그러니까 촉진 활동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촉진 수단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마케팅 믹스를 잘 조정을 해서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프로모션 목표를 결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적절한 그런 프로모션 수단을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시장 세분화에서 했던 그런 타깃 시장을 확인하고 그 시장한테 효과적인 그런 프로모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프로모션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프로모션 활동들을 우리가 IMC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프로모션들을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믹스할 때에는 반드시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통합된 계획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회의 참가자 마케팅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회의 참가자 마케팅을 하면서는 어떤 회의에 있어서 마케팅 믹스 요소들 4P 플러스 회의에서의 어떤 3P 그 외에 4C라는 것과 조금 더 우리가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 4E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프로모션 믹스에서도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일관된 메시지로 통일되게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많이 사람들에게 혼돈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촉진 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의뿐만이 아니라 전시회라는 것에 있어서 전시회의 어떤 마케팅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시회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유치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시회에서 어떤 직접적인 마케팅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수업이었기를 여러분한테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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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